바로 가도 되겠죠? 사수용 같은데? 올라갈 줄 알았나? 이상한데... 왜 내 맘에 땀 흘려서 있지? 컨디션 좋으면 세바퀴! 땀말이 나네요 네 바로 가요 네 바로 가요 네 네 다시 한번? 예 다시 한번 가요 에이 와 꽤 빨네 백균백 차인데? 차인데? 어? 왜요? 뭐요? 어디요? 앞에 블랙박스 들어있어요 형이 있고요 가면서 볼게요 저도 블랙박스 지금 고장나가지고 AS 보내놨는데 맞나요? 예 천들 천들 원래 몰랐는데 공도 훼손하더라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올라가면서 보면 되죠 충격에 그랬겠죠 충격에 저도 블랙박스 헐거져가지고 사이에 종이 끼워넣어 놨거든요 양면 테이비로 빠지네 제가 본드가 붙여놨거든요 형이 다 돌려놨잖아요 형이 블랙박스 고스트 엑셀 그거예요? 네 오래가는거였죠? 아이디 뭐 아 그때 11시간 마일에 가는거였죠? 배터리 아 해놓으셨구나 맞다 아 아 아 라이트 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죠 못찾으면 세바퀴 무조건 찾아야돼 다른것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고스트 엑셀 그것도 괜찮다 하고 고스트 엑셀 그것도 괜찮다 하고 형 형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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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아 네 어 아 어 아 아 으 으 으 찾을 거예요 찾아야죠 찾을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다 어우 귀찮은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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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